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 해볼 게임은 럭키블록 시뮬레이터 여기 보이시죠 이 물음표에 블록을 제가 누르면 이제 주먹으로 캡니다 열었더니 이것은 마인크래프트의 블록 금괴랑 흙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여기다 파는건가봐요 아 팔았다 예 돈생겼다 돈생기면은 어따 쓰는거지 45원 그래 요건 좀 싸다 그래 45원 가방은 얼마입니까 가방은 30원 고양이 가방 그러니까 일단 75원을 모아야 되는데 아 성적자로 가야지 어 얘는 곧게임 갖고있네 내꺼야 하아아아아아 하아아아 꽉꽉꽉꽉꽉꽉꽉 짜잔 아 항만 두개나왔어 빅 럭키블록 오 아주 커다란 럭키블록 오 저기있다 오 엄청 커다래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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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어 블록 이벤트 이게 뭐지 스몰 럭키블록이 스몰 럭키블럭이 아 저기있다 조그만거 저 조그만거를 찾아서 깨버려야되나봐요 여기 위로 하얀색으로 연기가 올라오는데 노란색으로 정확히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빠밤 어 돈준다 돈준다 빠릭해 이야아 7개 남았어 대박이야 부자가 될거야 여기여기 그렇지 시야 됐다 그리고 저기 분수에도 하나 있네 이거를 아무도 못봤다고 잘됐다 내꺼다 쇽쇽 또 어딨어 또 어딨습니까 연기 찾아야됩니다 어 저기있다 저 뒤쪽에 아 그냥 블럭이나 캐자 찾기 힘드니까 이거 캐서 물건을 담은 다음에 가방에 담은거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곡괭이랑 가방을 좀 사야겠어요 돌 나왔다 돌이 근데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돌이 아닌데 왜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이 나오다가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이 아닌것이나 쓴걸까 그곳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팔아버리시구요 아이템 사러가자 가방이랑 곡괭이를 살거에요 뭐야 이거 골프챠 아니야 뽀루 뽀루 이에 나도 샀다 가방 4칸 늘었다 고양이 가방 내 도시락통이예요 맛있는거 남아도는 곳이예요 아직 7개나 남았는데 7개가 어딨을까 아 상자같아야지 어? 와아 뭐야 아니 아니 뭐에요 아니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가 이게 무슨일이야 하늘에서 뭐으로가 떨어졌어요 뭐으로가 뭐으로가 떨어져서 나를 맞춰대니까 이게 무슨일이야 아 오 60초 뒤에 열린대 저거저거 열리면 뭐으로 있을까 열Mus 오 열린다 열린다 보어오오오오 awe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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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소라 부자다 남 부자야 이야 레어 주소 이거 에픽 주사 에픽 아 가방이 깔쳤어 더이상 멈춰서 아하 아 이럴수가 그래도 무슨 상자 하나 얻었는데 어디서 여는거지? 산 아이템을 팔면은 아 별로 안되잖아 여기서 보는건가 펫플러 오 하나 들어왔어 좋았어 오픈 두두두바바다다라라 소노공 나와라 제일 좋은거 나와라 모르겠다 좋은거 주세요 . 세마리 주세요. 세마리 다섯마리 주세요. 아 토끼다. 토끼 소리가 좀 큰것 같다 그쵸 토끼 짜잔 자아.야 나도 펫생겼다 토끼생겼다 오 뭐야 아직 안주소어졌잖아 내가 주소가야지 예에에 하하하하하하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 이럴가지고 돈 근데 언제.. 오 슈퍼 럭키 엄청난 행운 대박 대박이에요 엄청난 행운이 터져버렸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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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렀다 볼라왔다 두개만 더 아이템 제발 그 모르만 떨어지지 말아라 제발 아 피해 피해 피할 준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에 이런게 어딘자고 보고있자 맞는지 안맞는지 아 안맞았네 제발 아니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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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은 번개 콧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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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 엄청나잖아? 스킨! 헐크팔도 있네 헐크팔! 헐크 스매쉬! 우와! 우와! 헐크 스매쉬! 가방 스킨! 근데 스킨은 그냥 스킨이겠지? 제가 이거 타노스 장갑 한번 구입해보도록 할게요. 써보고 싶어요. 와 진짜 꼈다! 우와! 장갑 타노스 장갑! 손 한번 튕기면 여기 어... 한명 혹은 두명이 없어집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별로다. 보석이 안반짝거려.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타노스 장갑은? 1초! 뭐 다른 게 있나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아니 그냥 누르자마자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포구치 상한데? 어 뭐 뭐 뭐 타노스 장갑인데 인피엔트 건틀를 끼고 있는데 무구에 맞아서 쓰러진다고 이럴수가 말도 안 돼 친구야 친구야 나 너무 슬퍼 내 장갑이 완전 똥장갑이었어 이거 가짜야 가짜 플라스틱이라니까 빚이라니까 빚 보석이 아니라 인피엔트 스톤이 아니라 빚이라고 빚 아 너무 속상하네 밀어버려 밀어버려 도망간다 쫓아가라 아 돌아라 주변을 돌아라 돌아라 못간다 못간다 아 가네 못간다고 거의 못간대라고 어 뭐야 가지잖아 이게 뭐야 지나가졌네 친구야 나의 고정맨념을 깨주다니 정말 고마워 친구야 같이 가자 아 아 친구 친구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엄청난게 익는게 분명히 우와 돈 내고 들어가야 돼 350원 우와 너무 비싸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우와 여긴 또 2천원 내고 들어가야 돼 우와 엄청 비싸 이렇게 돈 버는거였구나 잠깐만요 지금 돈이 없는데 여기가 삽이 있어야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건가봐요 아 그럼 인피니티 곰틀렛은 저 도구에 제한없이 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건가보네요 삽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들어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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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퐁 오 로션이랑 막 이런거 럭키블럭만 열리는거네 여기는 다른건 안열려 어 부럭 부럭 어 슈퍼 럭키 우와 비싼거 비싼거 바지 조개 뺑뺑뺑뺑뺑 가방 찼다 팔러간다 얼마주는지 잘보세요 백 백원 너무 조금 주시는거 아니에요? 다음은 아아 전기는 요기서 전기가 필요한건가봐 아아 파워플랜트 2천원 있어야돼 저기 들어갈려면 돈 엄청 벌어야되요 돈 벌자 아 언제 벌지 근데 진짜 아니야 그래도 아까는 30원씩 벌었는데 지금 100원씩 벌수있으니 아아 우와 늪에 빠져버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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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모래손을 늪사장에 빠져버리는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부럭 부럭 됐다 그러면 일단은 번개를 구입을 했구요 가방도 바꿔줄까요? 가방 바꿔주면 얼마 남지? 2300원 남아 테슬라 배터리 해가지고 여기 번개맵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원이 필요한데 짠 짜잔 들어와서 쑤 쑤 번개 가방을 열어버리면 여기는 다 팔면은 얼마정도 되려나 20개 깍지해서 팔면 슈퍼로키 범범범범범범범범베 전기를 보충해주세요 배터리 넣어주세요 횃불이잖아 레드스톤이다 마인크래프트 슈퍼로케 이야 팔면은 600원 우와 한번에 600원이요? 100원씩 주다가 600원씩 난다고 여기는 얼마야? 7500원이요? 금방 가겠는데? 그럼 다음 그건 얼마인가 무기 7000원 그러니까 총 14000원이 필요한 것인데요?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게 뭐지? 빅블록 나왔다 빅블록 빅블록은 해야되는데 좋은거 주는데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뿅뿅뿅뿅뿅 나주세요 나 다주세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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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그렇지 하하하하하 이야 좋은거 다 먹었다 하하하하 내가 다 먹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럭키박스 시뮬레이터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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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